네,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시원하게 하는 작품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.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성인 만화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만화를 그렸다면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대열하는 만화를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록종 2부를 또 다독하고 있는데요. 그 다음에 마음이 또 그쪽으로 자꾸 향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다면 이 만화마저도 한 번 또 그리고 싶습니다.